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은 에코아일 지금 보시는 진영은 Bad Winners 김진우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위치고 왼쪽에 김진우 선수 빨간색 나이트 헬퍼입니다 이성덕 선수는 분홍색이겠구요 네 역시나 분홍색 나이트 헬퍼 이성덕 선수 자 일단은 지지씨가 반응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반응에서 이성덕 선수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요 네 자 일단 워선양을 시도를 하는것으로 봐서는 일단 데몬헌터 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 다 데몬헌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찬가지 워선양을 시도를 하는것으로 봐서는 네 데몬헌터 두 선수 다 데몬헌터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아차탈론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곰까지 가는 체제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그 아차탈론 체제가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그 한동안에 거의 최강의 전략 나이트 헬퍼 대 나이트 헬퍼 전에서 아차탈론 아니고는 뭐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아차탈론 체제가 굉장히 강력했었고 그 타이밍을 버티고 올라가서 어떤 이터니티에서 곰이 나오는 타이밍까지 버는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죠 일단은 나나전에서 워가 네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곰체제 이제 클러체제로 가면서 사실 워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곰을 많이 최대한 빠르게 맞섭된 곰을 에 네 확보를 하는 것이 네 포인트가 된 요즘에 나나전의 전략인데 뭐 전략이라는게 돌고 돌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아차탈론 체제를 어떤 선수가 선택을 하면서 어 또 로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밀어낼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없죠 그렇죠 유행이라는게 있고 흠이라는게 있어서요 그리고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전략 자체가 약간 좀 로테이션 형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뭐 복고 바람이 불어서 어 휴먼이 나중에 라스컬 체제의 완벽한 그런 운영을 들고 나와서 컨트롤이 받쳐주게 된다면 또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자 이성덕 선수는 일단은 어택클러가 나왔구요 네 그런것처럼 전략이 좀 많이 돌고 도는 편입니다 워크래프트가 자 어택클러 플러스 6 그리고 김지르너스는 프로텍션 링이 나왔습니다 글쎄 뭐 곰탈론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좀 있으신데 곰탈론 체제가 없는건 아니에요 곰탈론 체제도 상당히 많이 있구요 근데 이제 곰탈론 체제를 가져갔을 경우에 페어리파이어만 계속해서 이제 걸어줄 것이냐 어 그런 문제도 좀 있구요 역시 그 그리고 아차탈론 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마운틴 자이언트가 워낙에 그 상성 이 또 마운틴 자이언트 한기만 놔서 턴트 한번만 써줘도 아차탈론들이 바보가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탈론 체제 굉장히 좋죠 탈론체제 마스터업 탈론체제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제 드라이어드 숫자를 좀 많이 뽑아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 아차를 뽑아준다던가 이런식의 카운터형 플레이는 가능합니다만 사실 그걸로 어떤 상대를 끝내버리는 식의 플레이가 나오게 아 그때 이영주 선수와 윤덩만 선수의 플레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영주 선수가 아차탈론으로 굉장히 압박을 해서 이영주 지지받아 내는가 싶었는데 윤덩만 선수 막고 막고 막아냐면서 마운틴 자이언트 한기 딱 나오는 순간 네 경기는 윤덩만 선수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아트리오베이지 그리고 헌터스 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성덕 네 자 김진우 선수 자 디토네잇으로 경험치를 주지 않았구요 네 이성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시즌에서 3,4위전을 펼쳤구요 그리고 김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즌에서 3,4위전을 펼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4강에 들어 1차 시즌과 2차 시즌 4강 안에 들었었던 어 일단 중결승까지 가는 그런 실력들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선수들 뭐 서로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워낙에 친한 선수들이고 네 같은 클랜에서 많은 연습을 또 했었던 또 사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안다 네 일단은 뭐 깜짝 전략이라든지 이상한 전략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나전에서 준비된 전략이 있다면 이 선수들끼리 먼저 공유를 하고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끼리 숨기고 어떤 깜짝 전략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가시 위치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어떤 그 네임밸류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역시나 커리어가 한번끼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만 백전장 차이입니다만 커리어를 쌓고 안 쌓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성덕 선수의 아마 승리를 점치심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임밸류에서는 일단은 이성덕 선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뭐 실력에서는 전혀 김진우 선수가 이성덕 선수의 뒤지지 않는 선수라는 것은 네 워스리 마니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워사냥을 통해서 자 파란색 오고 아이템 좋은거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스트 스크롤이나 마너스링 나오면 진짜 눈물 나는 거고요 이 김진우 자 아리 들어간다 플레어 ! 아니 음료를 iliz 아 아 용 tests 그룹 용 탈 bro 여리 이따 글쎄요 지금 데몬헌터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가시 위치로 잡아내려는 그런 시도 자체는 아마 불발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김진우 선수와 아차 나 안 잃으려고 지금 인탱글링 루츠를 지금 사용을 했죠 버스트도 있고요 일단 이 두 선수가 같은 빌드를 타고 있습니다 트로어 체제에서 곰드락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성덕 선수가 했었던 얘기 중의 하나는 곰드락 싸움에서는 지지 않는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보존 스태프 컨트롤과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나서 리즈버네이션 그리고 상대가 리즈버네이션 거는 것을 순간적인 어블리쉬 매직을 사용한 그런 취소 이런 것들이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본인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호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성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을 때 이성덕 선수가 장제호가 만약에 포문헌트리스 체제를 했으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곰싸움으로 선택을 해줘서 곰싸움에는 자신이 있다 자 누구와 붙어도 곰 내 곰 싸움을 붙으면 누구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성덕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덕만 선수한테 졌었죠 네 윤덕만 선수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플레이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플레이 이후에 나오는 어 어떤 어 아이템은 뺏기진 않았죠 일단은 최근 뭐인 것 같습니다 윤덕만 선수도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3차 시즌에는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뭐 탈락을 했는데 김석식 선수도 예선 탈락을 또 했고요 그만큼 AWL의 본선에 올라오는 물턱이 높은 거고 네 어렵습니다 AWL 그만큼 이제 AWL이 가지는 3차 시즌까지 진행이 됩니다 AWL이 가지는 어떤 대회의 권위가 많이 쌓이고 있고 네 전 세계의 워스리 팬들이 AWL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방송은 중국 PP Stream을 통해서도 중국에 그리고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의 워스리 팬들은 AWL을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VOD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문허타 지금 3레벨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드라이어드를 먼저 추가를 안했네요 이성급 선수가 자 이러면은 저 리즈버네이션은 AWL을 못하죠 네 체력을 다 회복을 하고 자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AWL을 하면서 어 이제 드라이어드 AWL이 매직이 되는 이제 드라이어드 한기를 먼저 갖추는 그런 어 또 운영이 하나가 있구요 아니면 시작부터 빠르게 어젠테 트레이닝을 끝내고 나서 곰을 추가하면서 유닛들의 체력을 보호를 시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자 김진우는 데문허타가 3레벨 네 이성급 선수가 아직까지 레벨은 좀 낮습니다 곰은 그 대신에 이성급 선수가 좀 더 많은 편이구요 네 자 역시 키퍼가 빨리 2레벨이 돼서 어 쏜즈오라 그니까 찍어지면 어 쏜즈오라 1스킬이 큰 차이를 내지 못한다는 점 네 zeggen 그리고 2레벨의 의미가 1. 1. 3레벨을 찍어야거야 키퍼가 글쎄요 그런데 사실 키퍼... 가 강력한 점으로 어 뽑히는 것은 중간 타이밍에 어 이 Fabian 뱓는 중간 타이밍에 그쵸 쏜즈오라 곰이 많아 지면 많아 지고 그리고 어 상대방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력이 쎄지면 쎄질수록 손조오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오라중에 유일하게 또 아이템으로 유일하지는 않네요 아이템으로 이제 없는 그런 오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라 아이템 중에는 또 손조오라를 가진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희귀성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나쁜게 얘기하면 뭐 얼마나 안 좋으면 아이템도 없느냐 아이템까지 무시를든 모든 오라는 네 아이템이 있고 하물며 코더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오라마저도 아이템으로 존재하는데 네 음 키퍼가 가지고 있는 손조오라는 아이템이 없어요 흐흐흫 이야 오죽하면 아이템으로 주면은 사람들 그 이제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템 사냥하기 어려운데 손조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버리는 흐흫 흐흫 그런거에 그 어택클러 뭐 이런거 나오는데에서나 이제 그런 크립트들한테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손조라 1레벨짜리 손조라 네 손조라가 2레벨 정도 된다면은 뭐 좋은 아이템으로 네 네 어쨌든 키퍼는 우경패치에서 아마 상향이 되지 않을까 어 어 상향이 되거나 어 없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자리를 자리를 바꾸거나 어 둘 중에 하나죠 로어로 키퍼가 로어로 가고 네 클러가 알타로 가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밸런스는 확실합니다. 키퍼 한 부대가 인탱글 다 걸고 하지만 디스펠 한 방에 무기력 이런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해볼만한 싹 모아놔도 60원짜리 위습이 와서 디투 한 번 하면 다 풀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닛으로 바꿔도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향을 좀 시켜주든지 매스키퍼 나와서요. 인탱글 10끼한테 걸고 디투 한 방에 다 없어지고 뭐 이런거니까 괜찮죠. 가격도 좀 싸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퍼는 유닛이 된다면. 자 이거는 싸움을 붙잡는게 된다. 자 일단 교전을 합니다. 아 이거는! 프로테전스 스크롤이 있고 올 것 차이 크죠? 아 이제 이성덕 선수가 포탈 타네요. 아 이거는 이성덕 선수가 포탈 타는 판단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테전스 스크롤이 있고 없고. 이야 저거는 전문용어로 일명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야 문해를 마셔버리네요 드라이어드가. 드라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 꽉 차있지 않으면 상대가 아 저 뭡니까. 그 리조버레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네. 어버리시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만화가 꽉 차있는 드라이어드 한 기. 못해도 두 기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이성덕 선수가 일단은. 한타 교전에서는 먼저 뒷걸음질을 쳤고요. 네. 글쎄요 지금. 기세 싸움에서 한번 밀렸다는 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 이제 개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게임에 따라서는. 어 이제 예전에 포트리스를 열심히 할 때는. 어. 분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체력이 별로 없는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게 굉장히 많죠. 자 위습이 한 기가 내려오면서. 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지금. 네. 이성덕 선수는 원하지 않는 전장에서 자꾸 만나거든요. 김진우 선수가. 어 키퍼어가. 자 키퍼어 빨리 저 공지로 숨어야지. 자 이거. 방금 전에 뭐 일루저난드의 데몬헌터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경기 자체는 후반으로 지금 어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좀처럼 뭐 이성덕 선수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라는 느낌은 사실 지금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약간씩 기세는. 기세는 김진우 선수 쪽으로 약간 기운 상황이고. 물론 곰을 잃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기세는 지금 김진우 선수 쪽으로. 아 이거. 이거 크죠. 아치 안기 굉장히 크죠. 저게 저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어 어떤 발생되는 그 다음부터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 달라지. 아. 지금 방금 전에 일루저난드는 또 확인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구요. 역시 에코아엘에서 장제호 선수가 보여주던 일루전완드의 활용. 네. 이성덕 선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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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